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이지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대주주 적격판단 재료에 소폭 올랐습니다. 최종 최대주주 적격판단은 올해 4분기 중 금융위원회에서 판가름될 예정입니다. 삼성생명은 주가는 3일 0.40% 오른 7만4천6백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전날보다 15% 줄었습니다. 이날 주가는 1월 4일에 7만8천원에 비해 4% 하락한 수준입니다.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, 삼성생명, 삼성전자로 이어집니다. 삼성생명은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보통주 집은 8.51%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주입니다.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은 11,000주, 기관은 8,000주를 각각 팔았습니다. 외국인은 2만주를 사들였습니다. 삼성생명은 소액주주 비중이 28%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드를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